안녕하세요. 시아루고입니다. 9월 주말이고요. 오랜만에 지인들이 좀 모여서 재미로 음료수 내기 방식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는 낙지되는 운봉칸을 좀 사용할거고요. 원초로 모노이로입니다. 치는 현장 65cm, 갈대치를 좀 사용할거고요. 히탑은 시인성이 좋은 크리스탈톱을 좀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체비는 현대칩으로 좀 해놨는데, 본봉돌은 에어봉돌을 좀 사용하고, 기동목줄은 20cm이고요. 현대는 0.4g짜리 외바늘을 사용하고, 바늘은 초세강바늘을 무미너로 5를 좀 사용하고, 목줄줄이는 7cm 정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만요. 인내 고기는 사이즈는 생각하고, 다 치워줘요. 다 써주고, 다 써주고, 반대 아웃이 정업이 되고, 10마리 딱 잡으면 끝내고, 끝에까지 와야되고, 10마리 딱 잡으면 끝내는거에요. 이 뒤로 흔들리를 흔들리려고 하고, 해초 흔들리에 외바늘에 좀 진료, 복음 흔들리를 좀 와보셔는 방법으로 그렇게 저는 사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릇은 반대, 빡빡 팔고, 다 되요. 그럼 뭐 하는지, 뭘 쓰는게 인정해지고, 이제 시작! 출발! 자, 내려가야지. 벌써 올라오면 없지요? 그렇지, 안전을요? 벌레님 네 번째, 박벌님이 한사 쓰면 벌써 박자, 마리스는 각자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첫 번째 앉아계신 박벌님은 분할체비를 쓰시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적벌님은 외동도로 좀 사용하시고 있어요. 바로 옆에 3번, 2번이 분할체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현대대장에게 좀 사용하고 있어요. 2마리 오우 1번, 4번은 프랑스 가지고 한 마리요? 오우 2번, 서프론님도 한 마리 수박 오우, 뭐 이렇게 막 정신들이 없죠? 뭐 이래? 이 마리 그리고 요리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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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지 저거 안쎄고요 4번 밀점 좋지 이렇게 올려야지 좋지 이렇게 올려야지 4번 고수 1마리 2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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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마리 2마리 2마리 4번 메신지 잊어버렸다 3 3 3 2마리 2마리 3 3 3 4 4 4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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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유있게 여유있게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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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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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7 8 8 9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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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 9 10 10 11 아 그릴로 아이가 아니라 힘써 봐 오마이가 눈 바람이 뜨거든요 오빠래? 오우 나이스! 아오! 오오오오 흔들이 많으니까 시원을 먹으러 왔습니다. 너하고 나하고 한마리 없디. 주말이 돼서 지인들이 좀 모여서 땅크에 좀 해갖고 물이 좌우로 움직이는 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바람이 좀 많이 불고 물이 좌우로 움직이는 수료가 있을 때는 바람이 조금 더 높게 쓰시길 바랍니다. 오늘은 바람이 막치듯하게 다음 시간에는 또 바다스러워 있습니다. 네. 저희가 시원을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